제이어스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윤씨 오른쪽도요! 가운데 한번 나오세요! 가운데! 가운데! 자, 지금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할게요 오른쪽 뒤로 조금씩만 가주세요 지금 네 오늘 되게 일실까요? 오늘 되게 일실까요? 오늘 되게 일실까요? 자, 우리 뒤에 지금 조금씩 갈게요 뒤로 조금만 갈게요 뒤에 분들 오늘 되게 일실까요? 오늘 되게 일실까요? 자, 우리 뒤로 너 밥 먹었어요? 자, 뒤로 자, 저희 뒤로 갈게요 뒤로 누나 자, 여기세요 자, 우리 조금씩 뒤로 갈게요 누나 여기야 여기 자, 뒤로 갈게요 뒤로 그냥 와 그냥 와 지은씨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자, 이제 들어갈게요 나와주세요 그냥 와 그냥 와 지은씨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언니 안녕 안녕 조금씩만 뒤로 자, 저희 조금씩만 뒤로 갈게요 조금씩만 언니 여기 한 번만 가주세요 자, 여기 조금씩만 뒤로 갈게요 조금씩만 지은아 그거 하지 마세요 내 신발 너무 큰 그녀씩 먹자 나가지도 못해 여기 자, 뒤에 보면서 가세요 뒤에 여기다 네 우리야 잘 살겠다는 사람 자, 여기 조금씩 뒤로 갈게요 너무 천천히 간다 방금 했으면 돼 자, 지은아 한 번 더 지은아 한 번 더 줘 아, 이뻐 이뻐 언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언니도 길 잃으면 분홍심 불러요 아하 자, 저희 조금씩만 뒤로 갈게요 아, 진짜 이뻐요 아, 이뻐요 아, 이뻐요 아, 이뻐요 아, 이뻐요 자, 지은아 언니 너무 이뻐요 지은씨 감기 조심하세요 너무 고생하세요 언니, 마닐라도 마닐라만의 노래가 있어요? 네, 누나 이거 마닐라 마닐라에서 맛볼 거 있죠 아, 좋겠다 나 저녁 뭐 먹을까요? 마닐라 안 가요? 야, 우리 사진 여기까지 줄게요 나 올게 나 올게 나 올게 나 올게 나오고 출시 잘 가요 언니 잘 봐요 누나 조심히 갔다 와요 안녕히 오세요